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대 공존협력연구소에서 갈등을 연구하는 전임 연구원이고 그리고 경실련 갈등해수센터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갈등입니다. 제가 그동안의 갈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갈등관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 현장에 참여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략의 흐름은 이러합니다. 갈등은 무엇일까? 왜 발생하지? 라고 하는 것과 그렇다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보통 갈등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먼저 이렇게 쫙 이어지는데요. 소송으로 가지 않고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소송 이외의 방법이 있다면 적용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또 이것이 갈등이 이렇게 적용하는 사례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가정이나 아니면 회사나 이런 곳에서도 적용이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갈등이 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스스로 혼자 집에서 나와서 아 오늘 뭐 타고 가지? 라고 생각하는 버스를 타고 갈까? 안 그러면 전철을 타고 갈까?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갈등은 나와 상대방이 반드시 있는 그러한 갈등입니다. 나와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과 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감정이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부정적으로 도출이 되게 되면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아니면 저 이익을 내 쪽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힘으로 저 사람을 때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나의 지위를 이용해서 저 사람을 이기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또 돈을 사용한다든가 이러한 물리력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쟁적이고도 통제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은 사실은 그냥 처음에 우리가 실타리가 막 이렇게 묶여있는 것처럼 그냥 아 그냥 내버려 두지 뭐 저거 풀기 싫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단박에 그냥 풀어버리자 라고 하면 가위로 싹둑 자르면 그 실타리가 확 풀리겠죠.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실타리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실타리를 사용할 것이고 그러한 실이 연결되어 있는 걸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조심스레 열심히 풀어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실타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 간의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저 사람을 보지 않을 거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관계가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단숨에 그 갈등을 힘이나 물리력으로 행사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타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찬찬히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인관계 기술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대화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요즘 최근에 와서 이런 의사소통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식들을 하고 그에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의사소통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대화의 기술이나 아니면 또 설득의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딱 두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들어주라는 겁니다. 들어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 이야기를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해주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들어주기만 하는데 들어줄 때 어떻게 들어주어야 잘 들어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상대방이 앞에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눈을 마주쳐주고요. 그 다음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슬픈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서 슬펐구나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죠. 반응을 해주면서 맞장구도 쳐주고 고기도 끄덕여주면서 그 사람의 감정과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들어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잘 들어주면 반응을 보여주면서 들어주면 상대방이 아 나 얘기하기 싫어 라고 하다가도 상대방이 막 이야기를 저절로 막 하게 되죠.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의 행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내가 그러한 너의 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졌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사실들을 나열하면서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는 대화가 아주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소소한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간단한 문제들은 이렇게 대인관계 기술로도 가능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퍼져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중에서 대화만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최소한 50에서 60% 이상은 될 것이라고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책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출판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화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만으로 안 돼서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법원으로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소송하기에는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상대방과 관계도 너무너무 악화되기 때문에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생겨난 것이 바로 여기에 이야기하는 ADR 방법이라는 겁니다. ADR 방법이라는 것은 대안적 갈등 해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맨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협상입니다. 대인관계 기술, 즉 대화로 풀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협상이라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협상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협상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어떤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겠죠. 물론 최근에 와서는 노사 간의 협상이나 아니면 무역 협상이나 아니면 기업 간의 협상이나 이렇게 많이 활용될 되지만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갈등에서 협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의 이익을 내 쪽으로만 끌어올려는 그런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갈등 관리 방식 중에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협상인데 이것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원만하게 지속되기를 신뢰를 지속할 수 있기를 바라는 첫 번째 갈등 관리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돼요. 협상이 안 돼서 점점 갈등이 더욱더 증폭돼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는 조정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립적인 제3자가 나서서 그것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방금 제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초점은 바로 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등을 조정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재입니다. 중재라는 것은 똑같이 조정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자는 A라는 당사자와 B라는 당사자의 의견을 다 듣고 결정을 스스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결정을 해준다 그러면 그것은 중재입니다. 그런데 조정자는 A 당사자와 B 당사자가 있으면 그들의 말을 그냥 들어주고 정리를 해주는 교통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조정과 중재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재도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법원으로 가게 되겠죠. 소송을 걸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경실련 갈등해수센터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그 갈등해수센터에서 최근에 몇 가지 사례, 갈등 사례와 관련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중에 어떠어떠한 사례를 갈등 조정을 했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정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새가 한 마리 있는데 날개를 막 이렇게 양쪽 날개가 있죠. 날개를 막 펄럭펄럭펄럭 이렇게 하면 날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쪽이라도 펄럭이지 않으면 그냥 바로 떨어질 겁니다.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겠죠. 저는 여기서 이 날개를 A당사자와 B당사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A당사자와 B당사자. 당사자가 둘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몸체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머리 부분과 그 다음에 꼬리가 있고 여기가 몸이겠지요. 저는 이 역할, 이 몸체가 없으면 양쪽에서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바로 조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예,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A당사자와 B당사자가 있고 이 역할이, 이 몸체의 이 머리 역할이 바로 조정자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자는요. 조정자는 아까 제가 중립적인 제3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조정을 이렇게 딱 들어갈 때에 이 A당사자와 B당사자 중에서 한쪽과 친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쪽과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조정자가 될 때에 A당사자와 B당사자가 모두 아, 저 사람은 중립적이야. 나랑 친하긴 하지만 굉장히 중립적으로 이것을 진행해 줄 거야. 라고 동의하고 서로 합의하고 도장을 찍는다면 저는 조정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A당사자가 B당사자가 모두 모르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아, 저 사람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을 우리가 모셔다가 조정자로 부탁을 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조정자는 그러면 중립적인 제3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미 조정까지 올 때에는 양당사자가 정말 너무너무너무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감정이 막 들끓어 있는 상태여서 저 사람을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로 감정을 잘 관리를 해 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자는 첫 번째로 양당사자의 감정을 잘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서로 감정이 폭발하지 않고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양쪽에서 어떠한 의견 자신들의 어떠한 견해 때문에 그 갈등을 빚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바를 정리해 주는 역할입니다. 제가 잠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조정자가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조정자가. 조정자가 중간에 있으면 A라는 당사자와 B라는 당사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가운데 테이블을 딱 두고요. 이제 중앙에서 조정자가 A 당사자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아 A 당사자께서 먼저 생각하고 계신 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A 당사자가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조정자는 아 원인 1은 이러이러한 내용이군요. 라고 이야기할 거죠. 그러면 A 당사자는 거기에 아 그렇습니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원인 1은 이거군요. 라고 거기에 동의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또 2번이 있으면 2번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3번을 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A 당사자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 원인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맞습니까? 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아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아니요. 3번은 제가 이야기한 거랑 조금 다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정리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또 나머지 이 B 당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인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A 당사자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 2, 3 각각 갈등의 원인을 물어보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조정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끝난 거예요. 갈등의 원인을 양 당사자가 먼저 이야기를 모두 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원인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둘이 과연 공통된 원인은 무엇이고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모두 다 A 당사자와 B 당사자가 모두 아 갈등의 원인은 이거였구나 라고 우리가 똑같네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네 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갈등의 서로 생각하는 원인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면서 다 하나씩 다시 정리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정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정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갈등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실제 전문가나 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단계가 어떤 사람은 14단계로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나가서 갈등관리 교육을 해보고 실습을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5단계가 가장 간결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학자들이나 실제 전문가들이 14단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5단계 안에 다 이렇게 압축해서 넣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5단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첫 단계가 조정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조정을 시작하는 단계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친근감을 쌓는 것입니다. 친근감을 쌓는 것이다.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서로 갈등이 있어서 만난 사람들인데 무슨 친근감을 쌓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양 당사자가 조정을 하겠다고 테이블에 딱 앉기 전에 미리 서로를 아는 시각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조정을 하러 나온 저희 팀의 대표 누구 누구입니다. 아니면 저는 주민대책위원장입니다. 아니면 저는 무슨 무슨 회사의 이사이면서 어떻던 사안을 담당하는 누구입니다. 이런 정도 인사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인사를 하면서 서로들 악수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친근감을 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회의, 진행,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신사협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사협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서로 욕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너가 3분 얘기했으면 나도 3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회의 시간은 몇 분으로 하고 이런 간단한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칙은 전체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프로세스를 이렇게 쭉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거나 하는 것이 지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건 나랑 좀 이야기가 다른데 그래서 내가 막 이야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감정이 확 폭발해서 상대방의 말을 확 잘라버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칙을 이렇게 정해놓게 되면 아, 만약에 내가 3분 하게 되면 저 사람도 3분 할 것이고 우리는 번갈아 가면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나는 페널티를 당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야기할 기회에 이야기를 못하게 되겠구나. 아, 내가 발언 기회를 뺏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조심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갈등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갈등의 원인을 찾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해주고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들어주고 말해주고 들어주고 말해주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의사교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루어지면서 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이거였었구나. 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러한 거였었구나. 라고 서로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나기 전에는 아, 이게 정말 갈등인지 알 수 없었는데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아, 이게 갈등의 원인이었고 아, 이거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갈등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슈나 쟁점을 찾는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조정회의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다루어야 할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이제 골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을 것이냐 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갈등의 원인은 무지하게 많지만 우리가 실제로 거기에서 다루고 싶은 이슈는 몇 가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슈들을 우리가 진짜 안건으로 이렇게 내놓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슈나 쟁점을 찾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그 이슈나 쟁점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 주민은 우리 집 옆에 화장장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화장장이 들어오겠다 그러면 화부터 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시청 앞이나 구청 앞에 가서 막 시위를 하게 되겠죠. 시위를 막 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아 저 주민들이 와서 막 화를 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얘기를 해보려니까. 그래서 만나서 협상을 해보려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만듭니다.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테이블 위에 쭉 앉혀놓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민들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정말 화가 났다. 갈등 원인이 뭐라고 생각한다. 라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정부가 우리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절차를 비민주적으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대부분 나오는 것이 환경. 환경이 나빠진다. 그래서 집값이 하락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정부가 생각했던 것과 주민이 생각했던 것이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조금씩 정리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다뤄야 할 게 뭔지가 바로 이슈가 되겠고요. 그 이슈를 이제 어떻게 대안을 그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대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이렇게 총 다섯 단계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분절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쫙 이어져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의 흐름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정 프로세스를 이렇게 진행하는 도중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갈등 해결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 해결의 원칙은 총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과 제가 조금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우 저 사람 원래 저래 말해봤자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직접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 고지식하든지 안 그러면 좀 너무 융통성이 없든지 안 그러면 자기만 생각하는 독선적인 사람이든지 그거는 다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원칙이 바로 실제로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요. 겉으로 주장하는 거랑 진짜 속에 마음에 있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이렇게 확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내 옷에 확 풍겼단 말이에요. 난 너무 오늘 정말 새 옷을 입었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대뜸 그 사람을 부릅니다. 아 여보세요. 저 지금 옷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사람은 아우 예 미안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얘기해도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막 화가 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운전을 조심하셨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상 운전을 조심하셨어야죠.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 그 사람에게 호소하거나 주장하는 바일 그러니까 제 입장을 그냥 표명하는 것일 뿐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원하는 것은 어쩌면 세탁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실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 바로 실제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서로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대안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민 측에서 정부 쪽에다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주민이 보상을 원할 수도 있거든요. 보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주민이 만약에 보상을 원한다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 그 보상을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까? 그럴 수가 없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규정도 있고 규정되어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가를 먼저 검토해 봐야 되죠. 그래서 대안을 찾는데 대안을 찾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어느 정도나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을 해서 그 대안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4원칙이 바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이 이 조정 프로세스의 다섯 단계에 적용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정 사례가 지금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까지 제가 갈등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소송 이외의 방법이 협상, 조정, 중재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조정만 오늘 이야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조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가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조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정 공공갈등의 경우에 특히 공공갈등의 경우에는 실제로 조정이 이루어진 사례가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된 갈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이루어졌던 국립서울병원 재건축과 관련된 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밀양의 송전탑 아시죠? 송전설로 건설사업과 관련된 갈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국립서울병원과 밀양 송전설로와 관련된 것은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한 것까지 그런 갈등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탄강댐은 이제 한탄강에 평소에 홍수가 너무 많이 나서 이제 그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탄강댐을 이제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둘로 나뉘어지죠. 이게 과연 이 댐을 건설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것과 그렇지 않다라는 이렇게 피해를 보는 지역과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역 주민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그 댐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수몰지구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전문가들 댐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셔서 사실 확인을 쭉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조정위원회에 주민과 정부 측과 전문가들이 쭉 모여서 같이 조정을 한 사례입니다. 물론 이제 이 조정 사례들에서 조정이 끝나가서 모두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정치적인 영향이나 기타 다른 영향에 의해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정위원회에서 서로 만족하고 합의의 그 결과를 도출해냈다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둡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최근에 우리가 조정이나 이런 ADR 방법의 적용이 갈등에 적용하는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완전하게 활성화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 국립서울병원의 재건축과 관련된 갈등은 이제 여기에서 국립서울병원이 굉장히 굉장히 오래됐어요. 중국동에 위치한 국립서울병원인데 정식병원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어서 주위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병원에 들렸다 나온 사람들이 밤에는 어우 좀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도 하고 이제 뒤늦게 전철역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왠지 섬틋하고 이런 와중이 있었고 병원 자체에서도 너무 이 시설이 열악하니까 이제 제대로 환자들에게 서비스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재건축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옮겨가라 딴 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민과 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이제 풀려고 갈등 영향 분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국립서울병원과 관련해서 이의 관계자는 누구누구고 그 다음에 얼마나 갈등이 증폭된 상태인지를 이렇게 이제 평가해보는 갈등 영향 분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조정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그랬는데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보건복지부와 이제 국립서울병원 측에서 이걸 정말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는 라고 해서 다시 이제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조정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전체 1차, 2차, 3차, 4차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한 1년 동안을 조정회의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특이할 만한 게 뭐냐면 일반 지역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참여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그 다음에 또 공청회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전반에 걸친 설문조사도 다시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 조정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국립서울병원을 고기에 대규모의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과 관련한 운영위원회를 다시 발족해서 지금 그 운영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그 와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그 미량 송전솔로 건설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전과 그 지역 주민, 미량 주민과의 그 갈등입니다. 이제 그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우리나라에 지금 전기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이제 그 원전에서 그 전기를 이끌어오기 위해서 송전탑을 이렇게 쭉 세우거든요. 그런데 송전탑을 이렇게 쭉 세우는데 그 지역 주민이 이렇게 보면 송전탑이 굉장히 막 크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고압의 전기가 막 이렇게 발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전자파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럼 전자파가 발생되면 이제 소문의 듣기, 몇몇 분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면 암도 발생한다. 그래서 혈액암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많다. 막 이렇게 이야기들도 막 있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저만 해도 우리 집 옆에 만약에 송전탑이 들어오게 된다면 좀 불안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것들을 소문으로만 듣고 실제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 기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확인하고 싶어하지만 답변을 잘 못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갈등이 점점점 양쪽 간에 계속 이렇게 증폭되어 가는 와중에 이제 그 지역의 한 의원이,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면 어떠냐라고 해서 그 토론회 같은 거를 마련하게 되고 그런 이제 와중에 이제 그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갈등회수 센터로 그 조정의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 센터에서 이제 그 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은 이제 일정한 어떤 보상을 원하고 그 다음에 전자파 유해 문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전자파 유해와 관련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모시고 와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쭉 확인을 해가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의 규정에 따라서 쭉 하는데 그것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적용해서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건 만약에 그 규정이 정말 고무줄처럼 보상이 이렇게 왔다 갔다 될 정도의 규정이라면 새로운 어떤 제도나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위원회에서 서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 그 제도개선위원회라는 것이 발족이 됐고요. 그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이런 규정을 제도를 새로 개선을 해서 그 다음에 보상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고 지금 제도개선위원회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그 조정 사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은 공공갈등입니다. 정부와 주민 간 아니면 정부와 정부 간의 이런 갈등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조정이 가정이나 회사에서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물론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댁에서 이제 아이와 만약에 엄마가 서로 의견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아 잠깐만 일로 와봐.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러면 안 되고요. 아 잠깐만 와봐. 잠깐만 와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둘을 이렇게 앉혀놔요. 엄마와 딸을 앉혀놓고 아 그러면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 그런데 우리 약속하자. 중간에 상대방 말을 끊지 않기로 약속하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먼저 하니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얘가 정말 화를 나게 하네. 아 그러면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생각하는 문제는 이러이러한 거구나. 아 그래서 그렇게 속상해했구나. 화를 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는데 딸한테는 그러면 너는 왜 엄마한테 그랬니. 왜 너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딸도 역시 자기 이야기를 막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둘이서 생각하는 문제는 이러이러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빠가 조정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엄마가 조정자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회사에서는 상급자나 아니면 동료를 평소에 이렇게 양쪽에서 아 이 사람은 좀 신뢰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조정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갈등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정의 프로세스. 그 다음에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개요적인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다른 데서 연습하지 마시고 한번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굳이 이것은 조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뭔가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이런 회의 이런 조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가지고 다른 말로는 우리는 퍼실리테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회의를 촉진, 조정을 촉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퍼실리테이터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조정을 촉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에 먼저 나비의견 쭉 들어보시면서 전혀 상대방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 그런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 회의의 내용을 뭘로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죠? 라고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을 한번 이끌어내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께 제목의 갈등 조정, 그 화사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갈등 조정을 해서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갈등이 해소가 된다면 정말 우리는 저 위에 태양을 바라보던 것처럼 화사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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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